자, 가운데로 갑니다. 돌아서지 못하게 조언을 잘했습니다. 좋은 플레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김현우. 안쪽으로. 중간중간 역시 이태호가 버티고 있습니다. 됐어요, 또. 이태호 선수가 여러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발맞고. 또 이태호입니다. 중간아, 바짝 해줘야 돼. 22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애초에 잘하네. 아니, 옮쳐서. 자, 우리 어쩌다변 선수들 지금 오른쪽도 좋고 왼쪽 측면에 류웅규 선수 쪽으로 좀 더 볼을 많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훈. 이대훈. 좋아요. 저쪽은 그냥 잘 봤으면 해야죠, 해야죠. 유웅규요, 유웅규요.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뒤로 빼야 돼요. 지금 도와준 선수가 없거든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거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유니폼을 잡아당겼는데. 파울. 아, 너무 안 불어. 파울인데, 저거. 넘어져야지, 넘어져야지. 용지야, 넘어져. 한 번쯤은. 여기서 여기서 이걸 잡았거든요. 아쉽습니다. 판정이 아쉽습니다. 지금 주심도 인플레이 상황이에요, 이거죠. 좋은 기회를 또 놓치고 신제주 축구의 반격입니다. 치고 나오는 임성민 선수. 바로 갑니다. 이사, 반대. 오른쪽. 허민호. 가운데. 반대쪽 비웠어요. 유용균 비웠어요. 대훈아, 대훈아. 이대훈이 오른쪽으로 다시 허민호가 갑니다. 넘어오면 됩니다. 반이 있습니다. 유용균. 헤딩 놓고. 벗어냅니다. 다시 헤딩. 몸싸움. 버텨야죠. 강철도. 됐어요, 강철이. 강철이. 강철구. 강철구. 강철구 회심의 오른바 슈팅. 지금? 뒤에서 잘 들어갔는데요. 키퍼가 완전히 방향을 놓쳤거든요. 강철구의 슈팅 아깝습니다. 잘했어 야 멋있어 멋있어 나이스 나이스 최고 나이스